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7월달 학평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난도가 많이 높은 시험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어려워지는 이기론 주제라든지 양명이나 성리, 그리고 서양 근대윤리 주제들이 칸트 정도 문제를 제외하면 오답률 높은 랭크에 기록하지 못한 걸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좀 난도 있게 나오는 주제들이 난도가 많이, 조금 힘이 빠지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던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중에서 이제 오답률이 높은 주제들 모아가지고요. 오늘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입니다. 현대사회 사상과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 그죠? 지배가 없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화주의, 자유주의 누가 되겠습니까? 공화주의자가 되겠죠.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자유주의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되냐? 아니죠. 공화주의는 오히려 일정 정도의 간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간섭의 부재만으로 실현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2번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화주의 입장에서는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획득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적인 어떤 덕성의 획득, 어떤 투표 이런 것들도 어떤 의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번이죠.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다음, 지금 아닌 이겨서 틀린 거고 선한 의도를 지닌 간섭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간섭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5번입니다.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값도 의도 둘 다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의 필수 조건으로 보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여러분들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항입니다. 자, 근대한국사상과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서양의 문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니 모두 찾아내어 태워야 한다. 뭐예요? 이단을 물리치는데 정학. 정학이라는 걸 딱 우리가 보자마자 정학이 있다면 사학, 사학한 학문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위정척사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우리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정덕을 위한 것이고 도는 우리 거를 가져가는데 저들의 길을 본받아야 된대요. 서양이 길을 본받지 않으니까 위정척사는 아니고 동도석이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죠. 정신과 물질의 계벽을 이루어 외세에 대응해야 된다. 정신과 물질의 계벽 이런 것들은 이제 원불교 정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고 위정척사랑은 좀 관련이 없겠죠.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 여러분, 동도.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디귿입니다.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갑과 을 유교의 인륜을 지키면서? 그렇죠. 다 동양적인 질서를 지킬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ㄹ은 여러분 맞는 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죠. 성인은 무위하니. 성인이라면 무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당연히 누가 봐도 도가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통치는 백성의 마음을 비워주되 그들의 배를 채워주어 항상 백성을 무지하게 하고 욕망이 없는 상태에 있도록 한다. 백성 무지, 부욕의 상태로 만든다. 그걸 이상적으로 보는 도가의 입장 확실하겠습니다. 군자는 근본의 힘순이 근본이 확립되면 인의 도가 생긴다. 효와 재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니 인을 행하는 것은 효재로부터 시작된다.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재는 형과 어른을 섬기는 것이다. 당연히 유교가 되겠습니다. 빡빡한 규율들이 있죠. 1번입니다. 만물의 근원인 도가 상실되어 인의의 덕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물의 근원인 도가 상실되어 인의의 덕이 생겨난다. 당연히 도가 입장에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시문으로도 되게 자주 나오죠. 도가 없어지니 인이 생기고 인이 사라지니 의가 생기고 이러면서 쭉쭉쭉쭉 결국 도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인의적인 구별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제시문으로 유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제시문인데 유교랑 좀 헷갈리게끔 많이 나오는 제시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번이죠. 사회 제도와 규범을 확립해야 되냐? 아니죠. 제도나 규범, 특히 규범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죠. 구별이 없어져야 타고난 본성이 회복이 될 겁니다. 통치자는 명분을 버리고 예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분을 버리자라는 건 유교 입장에서는 될 수가 없는 말이 되겠죠. 예약을 세우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약사상 주장하니까요. 4번이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해야 되냐? 아니죠. 이거는 묵자의 겸해설이고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있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분별적인 사랑이니까요. 5번이죠. 사회 질서를 위해 무지와 무역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누구? 도가 입장에서야 무지와 무역의 삶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유교 입장에서는 무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죠. 유교는 기본적으로 도를, 진리를 깨달을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유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선지가 되기 때문에 5번은 여러분들 정답이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번 풀어봤고요. 정답 1번이었고 넘어가서 19번 문항입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